윤석열, 박미 때 17기 중 3끼만 미정부 요인과 식사 고일석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여당 지도부와 한 만찬에서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10기 중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 정부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중국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지난 정부에선 친중 정책을 펼쳤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서 혼밥이나 먹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10기 중 2끼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중국 정부 요인과의 식사가 시진핑 주석의 만찬과 리커창 총리의 오찬 등 두 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워싱턴의 3박 4일이다. 끼니 수로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와 같은 이럴다. 10기 중 2끼를 홀대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 중에서 한 서너 끼나 대여섯 끼의 식사를 미국 정부 요인과 함께 했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3박 4일의 공식 일정 10기 중에서 미국 정부 요인과의 식사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과 27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오찬 이렇게 두 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과 똑같은 10기 중 2끼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박 4일의 워싱턴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보스톤에서 2박 3일의 추가 일정을 가져 7기가 추가됐는데 이때 메사추세츠 주지사와 오찬을 가졌다. 주지사도 정부 요인이라고 쳐준다면 17기 중 3끼를 정부 요인과 식사한 것이다. 이것도 대략 반올림하면 10기 중 2끼의 비율을 넘지 않는다. 당시 중국 정부 요인과의 식사 회수가 문제가 되자 한 매체가 그때까지의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사례를 확인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그 매체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요인과 식사한 회수는 대부분 2회였다. 2015년 중국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만 시진핑 주석과 오찬 2회, 리커창 종리와 오찬 2회 등 3회의 식사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빈 방문인데도 1회에 그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의 혼밥 논란은 당초 방문 2일 차인 12월 14일 아침 식사를 중국 서민 식당에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침 숙소 다오이타이 인근의 융어센장을 깜짝 방문해 중국 서민의 아침 식사로 유명한 유타오로 조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식사 후 모바일 결제를 시도했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인들의 아침 일상을 조금이나마 체험의 마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라고 브리핑하자 모든 언론은 이날 정오까지만 해도 호평일색이었다. 그런데 이준석 당시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이 오전 10시 40분쯤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전하는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서민 체험은 핑계일 뿐 압축된 일정으로 진행되는 해외 방문 중에 대통령이 외빈 없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조찬 모임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글을 올렸다.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한 언론들은 그날 오후 2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필두로 마치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 대통령 혼밥은 중국 측의 외교적 결례이며 외교 실무자들의 실책이며 문 대통령에 대한 외교 홀대라고 일제히 열을 올리기 시작해 하루 종일 혼밥 홀대라며 반복해 보도했다. 이준석 당시 바른정당 지역위원장 과 당시 언론에 따른다면 외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빈과 조찬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이 기사를 보시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외국 방문 가서 외빈이건 내빈이건 누구와 조찬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가. 당시 본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방문국 요인 등 외빈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조찬이 보도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서민 식당에서의 조찬 보도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방중 당시 대통령과 동행한 우리나라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가졌다는 기사가 유일하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혼밥이나 먹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이번 미국 방문이나 이전의 외국 방문 때 조찬을 혼밥하지 않고 외빈과 함께 한 적이 있을까? 글쎄다. 방문국 요인과 비밀리의 조찬을 가진 게 아니라면 최소한 외영상으로는 외국 방문 때 외빈과 조찬을 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가 없다.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이번 미국 방문에서 대단한 홀대를 받고 온 것이 틀림없다.